안녕하세요 신쿵입니다 오늘은 김부각하고 북어 이거 껍질만 튀긴 거거든요 이거는 고추부각 밥이랑 같이 먹어볼 거예요 먹어볼게요 맛있어 밥 위에 올려 먹어야 편하겠다 고추부각 고추부각 이거 밥도 죽이다 고추부각 김부각은 밥이랑 같이 먹는 것보다 그냥 먹는 게 더 맛있는데 고추부각은 밥이랑 같이 먹을 거 진짜 맛있어요 고추부각 고추가 살짝 매콤하잖아요 그 매콤함이랑 밥이랑 겉에 설탕 같은 게 조금 묻혀져 있고 짭조름해가지고 진짜 맛있어요 고추부각 이번엔 북어 없는데 고추부각 양념 고추부각 어젯 어렸을 때 그 문방구에서 팔던 그 지폰데에 양념으로 막 된 거 있거든요 그만 나요 그만 근데 고기에서 좀 더 바삭 김부각은 그냥 먹는 게 더 맛있지만 이 두 가지는 밥반찬 깨끗 땡기네 푹푹푹푹 깨끗 땡기네 이거는 그냥 튀긴 게 아니라 튀기고 그 위에 설탕이랑 약간 매콤한 시드닉 같은 거 조금 뿌린 거 같아요 그래서 더 맛있어요 양념이 되어있어 가지고 너무 맛있어 바삭바삭 너무 맛있어 마지막 밥에 고추찌개 이게 간식이나 밥반찬으로도 좋지만 짠 이게 맥주안주로도 좋아요 마지막 밥에 고추찌개 고추찌개 아삭아삭 에? 아삭아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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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한 잔 맛 더 마실게요 김푸각은 간식으로 과자처럼 먹는 게 전철이 좋고요 그 다음이 이제 술안주 밥반찬으로 하기에는 약간 심심한 느낌이 있어요 이 푸고는 밥반찬도 1위고 안주도 1위예요 짱짱짱 푸각 사러 갔다가 뜻밖의 1등 물은 이 안주도 1위고료 빡빡하니 고급적용 너무 맛있어요 고급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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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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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르다 코치 모짜렐라 시치 옳지 롤는 고기맛도 더 좋아해요 또는 고기맛도 더 좋아해요 나는 바로 고기맛도 더 좋아해요 비밀은 고기맛도 더 좋아해요 너무 맛있었어요 양념은 고기맛도 더 맛있어서 그래서 고기맛도 더 맛있었어요 이렇게 많은 고기맛이 너무 좋았어요 오늘 먹방은 여기서 마치구요 나머지는 내일 밥먹을때 밥반찬으로 먹어야겠어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버튼 꾹꾹 눌러주시구요 신쿡이 먹어봤으면 음식이나 만들어봤으면 요리 있으면 밑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바이바이 we will see you on this one we will have to wait we will have to wait we will have to wait